음악 신흥답동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간마실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을 주민이 주인이 될 공간마실터를 소개합니다. 신흥답동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에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인 공간마실터입니다. 공간마실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는데요. 건물에는 마을카페와 공용주방은 물론 회의실과 다목적홀, 독소실까지 들어섰습니다. 공간마실터는 앞으로 다양한 주민 역량 강화와 자생적 조직 육성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중구는 이곳에서 지역사회 공원활동과 다양한 도시재생활동이 진행돼 공동체 회복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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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